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늘 친구같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들 추웠냐. 감기들 걸리고 독감 걸리고 혐신디. 미리미리 독감 예방주사들 맞고 없어요. 걔는 작산 도색이다. 뱅걸련 다 팍 묻어불고 크는디. 가네들도 미리미리 예방주사같은거 맞았시미. 좋아실컬 작산 도색이다. 애쓰게 질러온거 이거 어떤걸걸.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도색이는 돼지를 말씀하신거죠? 맞습니다. 돼지는 도색이고 소는 쇠. 닭은 덕. 말은 몰자. 고양이는 고낭이. 강아지는 강생이름고 계란은 덕에 새끼난 덕새끼. 병아리는 빙의기. 망아지는 몽생이. 송아지는 송의기. 영돌고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물 이름이 전부 정감있고 되게 귀엽네요. 소는 쇠. 닭은 독. 그리고 말은 몰. 고양이는 고낭이. 강아지는 강생이. 이걸 잘 안 외워지면 노래로 만들어라. 블루민 잘 외워집니다. 노래로 한번 해보자. 노래요. 닭장 속에는 암떡이. 뽀구들. 꾹꾹꾹꾹꾹. 뽀구들. 꾹꾹꾹꾹꾹. 새왕에는 소개기. 무. 무. 소떡위에는 고낭이. 야오. 이 고낭이는 약간 이상한거 같은데. 야오. 강기 걸린. 강기 걸린. 고낭이 아파치. 아파치. 빈걸린. 이렇게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니까 좀 다른 노래 같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동물들도 좀 알아볼까요? 동물말. 저기 곤충 해볼까요? 곤충. 곤충. 곤충하고 저 우리 바당에서 나는 것들 다 이름이 수다. 먼저 이 저 잠자리는 밥줄이엔도 하고 밥물이엔도 하고 뱀미는 제열. 메뚜기는 말축. 귀뚜라미는 공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고 지내는 주랭이. 지렁이는 개우리. 오챙이는 맨죽이. 문어는 물구럭. 우동은 보만. 누라는 구쟁기. 배는 기랜도 없지 마세요. 좋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옛날 문지럴 때. 그 추운 네 바당. 물질러 먹. 물구럭 섞고. 고집 자방은. 하이들 공부시키고. 아이고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해. 아이고 고생하며 살았게 그만해 그만해. 자방은 뚜벌미라고 하라. 쓰레마 안댕기고. 나다가 날 말 다고 쟤는 사월도 무지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르신 좀 젊었을 때 많이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나가자 안 도와줘. 수강이 나도 그래도. 참 이 사람 고생하는 거 아나 나도 잘 살아보젠 이래 띄곡 저래 띄곡 어멍. 해 돌아다니 계신데 그게 잘 안되보난 저중간은 거지. 하경 그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울고 경허지 마라게. 네. 그 다음에 울란다. 도색이 두 마리 채우 질러 놓은 거. 장애강 풀어오라는 한. 강개 많은 빌빌레는 송혜기로 막강왕. 며칠 살도 안 해 온 거 죽어버리지 않아서. 아 그 송혜기가 저 나가 사올 때만 해도 가이 막 좋아나신데. 가이에 저 당신이 그걸 말 그 저 머리내보난 가이가 그걸 곧곧 죽어버리지 않아서. 맥겨라 맥겨라. 우리 집이 키워난 강생이로 빙의기로 잘 키운 게 뭐 있을까. 하하 참. 집에서 살아나간 게 뭐 있어. 예. 그거 다 죽어버린 게 당신이 머리내보난 거 죽은 거지. 자 오늘도 제주어를 배워봤는데 오늘은 동물을 제주어로 배워봤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제주어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랑몰랑 서바사주.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안 들으십시오. 말을 안 들으십시오. 아이가이.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